야, 김민지 인스타 봤어? 김민지 인스타 다 안 하잖아 누구한테 스타벅스 받았나 봐 그래갖고 인스타 스토리 낼 때 연예인 중 하도 줄래 어떻게 해야 돼요? 쟤가 연예인인 줄 알아 쟤가 연예인 줄 알아 진짜로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쓴다니까 그래갖고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 지금 켰거든요 여기 바코드 있거든요? 네 바코드를 살짝 보이게 해놨잖아요 이 바코드를 열리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열릴 건데? 그릴 거야? 캡처 딴 다음에 포토샵을 눌리면 되지 포토샵 좀 오잖아 누가 해야 돼 내가 그거 해갖고 김민지 앞에서 아버지까지 먹자 이거 뜯어놔야 해 그치 와 그거 하나밖에 못 받음? 난 10개 받음? 네? 저 겁나 많이 받았는데요 이러는데 치아 먼저 걸려지는데 이 멍청이? 여보세요? 네 뭐해? 바코드를 왜 가려? 바코드를 줄 수 있잖아 내가 그랬어 몇 개 더 받았는데? 두 개 더 받았어요 어 괜찮습니다 어 보여줘야 알아 어 낚였어 어 땡큐 어 왔다 왔다 이 다음 오 베지킬라이드 이거 하자 일단 부러운 척 할게 왜요? 와 쩐다 너 아 저요 용량이 더 됐어요? 와 진짜 멋있다 아 근데 난 이번 계기로 민지를 다시 보게 됐어 그니까요 전 좀 잘 좀 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네 받으시고 이거 다 받고 이거 쓰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쓰면 될 것 같아 시 시 시 시 수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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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갠프티콘 하나 먹으려고요 갠프티콘 먹는다고요? 말들어 보면 돼요 things 선물 받아서 이거 다 알아요 긴장했어요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이거 핑크 아 예예예 맞는 거 같아 진짜 별로예요 용량 토끼를 많이 주셨나봐요 이게 맛있더라구요 핑크그룹 솜사탕이 이게 맛있더라구요 핑크그룹 솜사탕이 감사합니다 운동팀이 아니에요? 아 진짜요? 누구를 좀 더 있는 여경 자가찌 프라코치노랑 자몽 허니 블랙 자가찌 프라코치노랑 자몽 허니 블랙 샤드 contributors 가마치 프라코치노랑 찍어볼게요 피콘을 SNS상에 닭 코드를 가리채 널리nhpruch 퍼트린 얘기는 아주 위험한 note입니다 삐삐 삐삐 만약에 SNS상에 어떻게 올라와 있더라도 저희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 삐삐 내놔!!